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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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이런 거를 학생들이 춤을 추면 불량 학생 지급이거든요 2006년 볼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 댄스라고 있잖아 네 맞아요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학교 안가고 이거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춤추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꼭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저도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 때 학교 문화회관 같은 데서 이제 약간 문화회관에 연습실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 복도 같은 데서 이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하나의 확실한 지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느껴요 댄서들에 대한 옛날에는 좀 뭐 이렇게 양아치로 보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좀 댄서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댄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르로 독립된 장르로 이제 전통춤 말고 댄스라고 하는 것도 독립된 장르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장인이 워낙 뭐 유행이었던 것 같고요 관심도 많고 정부 정책에서도 아마 요게 한 중요한 부분으로 좀 채택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면 대회 지원이나 또는 양성 지원 뭐 이런 것들도 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말씀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화는 사실 그 자체로는 뭐 예를 들면 생산성이라고 할까 직접적으로 많지 않은데 간접적인 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슨 국제대회 한국의 한국 이름으로 이제 예를 들어 수상을 하면 우승을 하면 한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좋아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 그런 멋있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사실은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류 뭐 K문화 이런 거 투자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댄스 부분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많은 나로 또 잘 승리해져요 도망ola 요 Pinterest 그래서 광경은 회원센터 시원쪽에서 인사한다 대회 친구가 뭔가 나의 마지막 상대 garde 감사합니다.